안녕하세요 민호씨 네 안녕하세요 네 민호씨 오늘 하루에서 하루 어땠어요? 민호씨 쇼핑 많이 했어요? 민호씨 촬영은 어때요? 아 더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조화보초랑 잘하고 있어요 오늘 조화보초랑 잘하고 있어요 오늘 조화보초랑 잘하고 있어요 부어버릴 랑이거 부어버릴 랑이거 확 부어버릴 랑이거 이건 또 다른거야 조화보초랑 어때요? 후후후 잘하고 있어요 아는라 늘어져 있습니다. 뭐 마시는 거 계시는 거예요? 아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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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맛있게 드시던데 저거 가져가 아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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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찜 뱃지 멜찜 뱃지 멜찜